대선 지면 감옥 갈 것 같아요. 누군 알고 있는 대장동분도 구수한 꿈에 수사한 공연이 죽음의 꿈판이 그 지질 빠지는 당장동분도 시원해야 해 고수의 꿈은 정의의 물풍이 그 눈에 두어 말할 수 있느냐 그 눈에 희생 잡을 때 권력에 떨려다는데 온갖의 주 그 눈에 희생 잡을 때 미족들 가슴 시병이 하수가 할 수 있는 나름이 없다는데 내일도 원망의 시라엘에 인중한 꿈에 쌓여서 그것은 바다치니도 지금도 반드시 울네 반드시 반전해야 돼 저의 생각에 한 번 걸을 수도 있느냐 바다 있었는데 이씨, 영원아 너, 내가 아시각인 겁니다 날 바란다 천천히 다신다 울려구 목성에 붙는는 정리인 금각이 말투야 아멘 아멘